안녕하세요. 가야금영재입니다. 오늘은 외국인들에게 가야금을 보여드리고 이 악기의 이름이 무엇일지 물어봤습니다. 외국인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까요? 인터뷰를 시작합니다. 출발! 아, 너는? 아니, 형아? 제가 이름이 아마 말 restless하지 imper geometric 전에 저렴하게 언젠구 어어어? 네, 뭔가 핫? 생각엔 한국인 스포업 그래? 너는? 9 9 아니, 아직 예전에 이거 안 봤 Но 어어어어? 뭔가 아산로 Шабалапа O-O-O-O O-H OH O H 어투명 호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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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아니 would máquinas 이름은 어둠? 아, 모르겠어요 비올롱? 아, 비올롱 가야검 가야검? 네, 가야검 네, 가야검 아... 가야검 가야검 아, 가야검 는 아르바이트 한국구요 한국 한국 아프 내 스펀이시가 좋은데 아프 아프 어떻게 아픈 이 아픔 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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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유의 including 예상부에서 한국국토정보선 Thank you QAYAGM 이거 한국용case 네, 트래디션의 인스트루멘트 네, 트래디션의 인스트루멘트 네, 트래디션의 코리아노스 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찍을게요 네, 네 네 트래디션의 스타일 트래디션의 인스트루멘트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이탈리아의 노래 이 이 이 이 이 이탈리아 아닌데? 사나이로 태어나서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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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네치아에서 사봉이 부르는 노래 이름이 아닌가? 그 벨라 소 자 다 유나 테 소 라 이거 와우 자 자 봐봐요 내려가 따라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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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칸 내려와서 오케이 그 다음에 올라가 따라딴 따라딴 오케이 브라보 유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 악기 이름이 무엇일까요? 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과 즐거운 마음으로 대답하시는 모습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가야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케이 고ely